너발발받고싶은데 너를 보내 너를 보내 오늘도 부인다 니가 얘기 좀 해봐 빨리 틀면 안 돼? 너야 빨리 이 자식아 나 하고 있잖아 어! 수비! 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자장가잖아?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아씨 잠깐만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83번째 아! 아 왜 이러지 큰일이야 방송을 해야되는데 역시 우리가 83년생이다 보니까 83회 방송에서 그만 꽥! 되고 말았어 이럴까봐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는데 굳이 굳이 콘서트를 한주 앞두고 비극을 맞았지만 음악이 윤종신 없어서 어떡할 뻔했냐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정렬아 어? 정렬아 처음 보는 옷이다? 그래 나 새 옷이야 나도 새 옷이야 그러네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 박차 많이 네가 제일 놀라요 빠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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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파라디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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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t 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